진짜 꿀이네들만 나왔네. 주사위 리치. 주사위 리치. 주사위 리치. 주사위 리치. 주사위 리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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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. 로키야 서거 한방에 보내버려. 질겜 모드가 됐나. 연타 챙기자. 아니 연타 내놔 빨리. 즐기는 자... 연타 어디간? 혹시 어디갔어? 연타는 없지만 광역은 있네. 고추... 고추...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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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. 일단 왕관. 일단 왕관. 아유 세상에 이게 뭐야. 딥 5딜이 된다. 딥 5딜이 된다. 누구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. 둘 다. 둘 다. 둘 다. 둘 다. 둘 다. 오병매트를 왕 여긴 광역 안 들고 오면 돈도 못 버는 대체 근데 왜 히모임 멈춰임만 멈춰임만 처음보야 한턴 더 보자 아니다 안되겠소 쏩시다 아까 가시부적 빨리 봤어야 돼 아휴 말해 뭐해 박시 지금은 전보가 복시보다 훨씬 낫겠다 산원 일발 장선 야 뒤지마 너 죽어 기다 나 나오면서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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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깰 실이 있는 위에다 쏴 으으으으윽 디디디디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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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 요나고 가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 안줘 크로노 피해 목재 떴다. 아 진짜 쓰레기 게임 이거 염베길라고 한 번 더 불러왔네. 야 너 이걸 죽었지 하면서 디베긱 하네요. 아휴. 네 게임 이렇게 더러워서요. 뭐야 나 크로노 어디갔어. 다 죽여. 다 죽여 그냥. 아니 근데 죽으면 내가 죽지. 제가 죽진 않을 것 같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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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하는 중. 저 아니 tua. 아이고 의미 없다. 아이고 의미 없다. 5초의 왕이다. 6콤보 드가자. 5초의 왕이다. 5초의 왕이다. 아 드랙을 못 죽였네. 드랙한테 복수해야 되는데. 5초의 왕이다. 그저 땐 깨시더라. 5초의 왕이다. 아이고 주유지 되는거 왜 안나와. 깃발을 27개월에 다 먹었다고 하네요. 아 수소한 손님.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너무 슬퍼. 이놈의 부속은 뭐 아 바를 데가 없네. 5초의 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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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의 왕이다. 10초의 왕이다. 3초의 왕이다. 1초의 왕이다. 8초의 왕이다. 꼽시다. 온 더 멀디 뭐? 점프하네. 어? 두배의 두배였던 거임. 아 이게 아닌데. 깃발 있어야 되는데. 깃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란? 깃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란? 어? 이게 아닌데. 깃발이 없으면 좋겠네. 깃발이 없으면 어치니까. 깃발이 없으면 우개의 두배. 바이러는 안개 면적 아님? 오예 릴로드 파이야 크 이 정도 내야 이름에 전보를 달 수 있지 항아리 크로노 해주는게 훨씬 세겠지 퍼퍼나 깔아 아니 파이라 전부 풀타임 꼬인거 짜증나는 공고집 공격량 높으면 뭐냐 퍼퍼만 때리고 있는데 정말 의미없다 아 근데 전보가 죽여야 돈 주는구나 근데 어차피 돈 다 쓰지도 못할듯 어차피 돈 다 쓰지도 못할듯 아니 저 뭐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 아 아 저거 뭐야 오쇼 X44 드레기 보다 약간 오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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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나왔다 드디어 오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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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부해 달걸 일회용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 아 돼지색 나무머리로 막을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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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다 아 근데 이거 심장전에서는 다르게 세팅해야겠는데 전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 왕관 하나만 더 있어도 크로노랑 아 참 이거 그냥 드로 운빨 맡겨야 되는데 용고는 2배 받으니까 왕관 달아야 되고 아 왕관 하나만 더 있었어도 크로노 필수일 듯 아니다 이것도 2배고 어차피 이것도 2배긴 하네 근데 얘는 피해를 막아줄 수 있음 아씨 어디다가 깃발이 맞지 않나 척 타는 병 분쇄자 깐수 깐수 라인 먼저 밀어야지 아 와 이거 빡세네 빡세지 않은 전투는 없다 압관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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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로 그냥 다 따면 되네 고축 크로노 항아리 순서다 크로노 밑에서 귀족한테한테 맞아도 상관없고 어 이럴 ん 이럴 딩 딩 딩 지 렉 돌려서 눈 케이크 렉이어야겠네 쓰레기나 쳐먹어 아 재력 1만 아유 이동되지 뒤졌다 니들은 아니 이게 더 맞네 이제 간다아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어 소화제다 소화제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즐기는 자가 최고야 크크루크루크 이핀 피해량 3,000 매운 고추 750 고추